발이 어머니 저 발바닥을 잘 못 씻지 이제 내가 이거 청소하는 김에 내가 어머니 발을 내가 청소를 아니 청소를 하는데 깨끗하게 씻어 줄라 그래 그럼 물을 저걸 내빌어야 되잖아 잠깐만 이걸로 문제야 돼 이걸로 발 뒤가 새카맣더라니까 엄마가 지금 여기를 이걸로 어머니가 하도 당겨서 그래 맞잖아 내가 이거 하고 어머니 등만 밀어주고 들어갈게 나머지는 엄마가 살살하고 다 하면 나한테 물으면 내가 물을 싹 버리고 청소할거야 내가 조금만 더 돼가서 쓸게 물이 깨끗하게 자 이쪽 다리 자 이쪽 다리 다 챙겨서 힘이 있어서 걸찍이 없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힘이 없었네 고마워 발을 고춧가루 어머니가 하도 부지런하게 당겨서 발 뒤꿈치가 새까맣더라니까 그러고 주워 갖다놓으면 물을 태아지마 어 여깔 시거지 저쪽에 싹 치워 그건 안되면 나중에 불 때도 돼 안 버려 걱정하지마 안 버린다고 아이참 내 방 겉에 넣고 포탈싼거 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에 넣어줄게 여름에 밑에 모두 오면 새까맣다 이거 아이고 멋더라 아이참 어머니가 그 뒤에는 못 문대잖아 응 그 발도 이게 허리가 구부리기 나쁘니까 이게 못 씻는단 말이야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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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이게 저 내가 발을 가끔 이제 씻어줄게 응 그리고 응 여기다 조심을 퍼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거 놔봐 이거 버리게 말이 시갈라고 아니 등을 내가 밀어주고 내가 들어간다니까 여기다 할까 거기다 시켜온적 그래 두개 앉아놨고 거기다 뭐야 그래 나 어딜가 좋지 존대 존대 싹시켰다 존대 푹시켰다 내가 어머니 뒤에서 이거 찍을거니까 이쪽 돌아보지 마 이 사람들 그렇게 보면 안되잖아 등만 저쪽 보고 있어 응 응 내가 등만 밀어줄게 이거 벗고 반수 빼야도 괜찮아 그거를 가지고 있어 응 내가 여기서 이거 이거 여기다 물을 해야되는데 내가 등만 밀어줄거 같으니까 엄마가 물 퍼줄테니까 응 여기가 물이 낫한데 아이고 조금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등만 밀어주고 간다니까 저랑 다 하면 저게만 떼려고 그래 어 천리도 물에 집어넣고 나 등이 돼있어서 다 하고 물 퍼쓰고 응 다 하면 내가 나와서 청소한다니까 응 물 다 버려야돼 앞에 잡고 좀 이래 잡고 잡고 서봐 그렇게 아니 그러고 있으라니까 참 아이고 우리도 이제 나중에 집 수리하면 목욕탕도 만들고 할거야 네 네 그 어머니 목욕하기 좋게 응 이쪽 돌아보지만 보면 사람들 욕해 아무리 노인이라 그래도 뭐 저 쎈 물 죽으면 되구만 쎈가 많이 나온다 카던데 조금만 하고 뒤에만 밀어주면 엄마가 하면 되잖아 응 그치 응 내가 들어갈테니까 물 퍼주고 응 이래 딴 사람이 좀 밀어줘야돼 이걸 아이고 그래도 팔이 단단하네 아주 아이고 단단하네 아이고 주님 안그래도 옷 입을게 이쁘단다 아이고 주님 안그래도 옷 입을게 이쁘단다 주님에 들어왔어 아이고 세피하나 앉으시면 주님은 안단해 아는 사람이라 그래 네 어머니 저 후에 가서 큰집에 가서 목욕하고 그래 가끔 저 후에 그건 뜨신 물 나오잖아 큰집에 그래 아 싫어 싫어 왜 안편해 왜 안편해 안편해 안편하다고 응 잘해 또시 우리 딸아 그거 먹어야 돼 좋지 응 就是 긁chs savez 그래서 이것저기 이것저기 뭐 나는 지들 marche 그 닭 예 해냈다 스위트 그 닭 너 이를 하지 어머니가 씻고 나 소리해 내가 나와서 싹 지울 테니까 그어봐라 여기 이거 뭔데 밑에 있잖아 이거 봐라 덩그리 내 뭔데 쓰니까 앞에만 씻으면 된다니까 그걸로 이거 나 다 쓴다 다 썼뻔해 내가 그거 다 버려야 돼 무거지면 씻고 그래야 돼 무거지면 씻어야 돼 내가 어차피 청소하려니까 물을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머니 그 아우 참 내가 아이오부터 알았고 물 안갖게 나왔다 뭐? 갈아입을 거 옷? 내가 줄게 거지에 쩐거 있어 머리도 감고 해야지 물 다 썼뻔해 물이? 응 저거 물 다 쓰고 내가 저 새 물 깨끗한 거 응 새로 불거야 뭘 쎄구나 저거 저 청소 진작 해야 되는데 응 못해서 어 개운하다 개운하지 응 머리도 감고 다 썼뻔해 응 알았어 그래서 내가 들어갈 테니까 다 벗고 싹 씻고 응 옷이 방에 있어 방에 어머 거냐고는 거다 보고 30% 30% 30% 40% 40% 40% 40% 이 도라지 네 쪽 보지마 고구마고! 변해! 아 이거 뭐 씻어. 내가 갖다 줄게. 요즘 방송에서 거의 뭐 훌륭한 남편, 프로 아빠 그래서 매일 활약 중이세요. 엄청 그렇게 공동적인 이미지를 잘 구축하고 있어요. 훌륭한 아빠, 훌륭한 남편, 훌륭한 사위,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. 된 사람이 아니고요. 견성까지 하세요. 우리 친구 많이 모셔보도록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김희씨? 거기 사야 되죠? 네. 거坑 gasm 음ng uju 너 kalau 없어. 이거? 응. 그렇죠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도깨비 사는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도 그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연탄에 가열해서 물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모으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어머니 허리 구부리고 하는게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등이라도 좀 밀어 드리려고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맺습니다